아빠 차 어때, 리은아? 좋아요! 좋아요? 빨리 타! 빨리 타! 응! 알았어! 엄마, 제발! 제발! 알았어! 아, 크다! 오, 새 차는 색! 우와, 차 큰데? 우와, 차 크다! 본 가죽이 탈 수 있네! 아, 그리고 가죽 시트도 뭔가 고급스러워. 근데 그게 약간 미국 느낌이야. 아, 그럼. 미제 감상. 오빠 그때 카니발도 우리 진작에 고려했었잖아. 카니발에서 포드로 튼 이유가 뭐야? 내가 이제 미국에 살았잖아. 미제 좋아하거든. 오빠의 약간 로망이었어. 제가 의외로 자동차는 유럽산 보다 미제를 좋아하거든요. 오빠는 뭐 독일 삼사 이런 거 많이들 타셨지만 관심이 없어요. 미제 대형 SUV가 로망이었다고 하던데. 미국차는 큰 걸 타야 되거든. 응. 온 김에 고급차를 한번 타볼 것 같아. 고급차? 고급차? 아니, 이거 타면 또 괜히 또 싫다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우와, 안에가 고급스럽네. 느낌이 좀 다르긴 하다. 좀 다르긴 하다. 왜 내부가 될 거 없지? 이거 아냐. 이거는 이제 애들 더 크면. 빨간 거 할까요? 어, 나 빨간 거 좋은데? 그러면 지금 연약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. 하시고, 배추 문제.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았기 때문에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. 아, 이제 곧 차를 인수 받아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고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밥을 내보내 죽입니다.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앞으로 걱정이네요. 드디어 원격 시동. 요즘 나오는 웬만한 차는 다 있습니다.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, 요새는. 아니, 이 차도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되더라. 어, 한국에서는 그게 아직 안 되네. 첫 백드라이. 왜 이렇게 좁았나요? 느낌이 너무 다른데. 아이스 아메리카노 미디움을 드렸네. 그게 아니야. 원래 난 여기서 주문했었는데. 어, 더 높아졌어. 많이 높아. 어, 돌 때도 힘들구나. 앞에 잘 보고 와야 되겠다. 맥, 맥스 소감 한번 해보시죠. 안녕하세요. 저렇게 크네. 왜. 야, 별거 안 해. 맥스. 어디가, 어디가. 맥스, 어디가. 어디, 어디가. 야, 왜. 뭐하는 거야. 야. 이거 불쌍해라. 무서워. 무서워. 겨어만으로 무서워가지고. 리은아, 아빠 차 이제 곧 나올 거거든? 네. 아빠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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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차 어때? 빨간색. 빨간색. 아빠 차 어때, 리은아? 좋아요. 좋아요? 빨리 타. 빨리 타. 응. 알았어. 엄마, 제발. 제발. 알았어. 우와. 우와.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높아졌지? 이제 혼자 올라갈 수 있어, 이제? 네. 올라갈 수 있겠어? 우와. 야, 뒤에 맥스 있어. 우와. 우와. 맥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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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요. 우편하지 않아요? 차가 어떻게 됐어?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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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은이랑 아기랑 여기 이렇게 타고, 엄마는 여기 앞에 탈 거야, 이제. 되겠어? 어. 안녕하세요. 새로운 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얼마 전에 드디어 패밀리카를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. 태어난 리기. 우리 남주를 위하여. 아직 몇 달 남긴 했지만, 그래도.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. 훨씬 넓은 차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러 간다 해도, 차가 꼭 두 대씩 움직였거든요. 어쩔 수 없이. 근데 이제는, 이 차 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섯 명이 탈 수 있으니까. 이제 차가 나왔으니까, 시승식을 좀 해야겠죠. 내일이랑 모레랑, 저희가 다 일정이 있어서, 양가 부모님들 다 뵙고 하는데, 반응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가! 엄청 커졌어? 잘하나. 잘하나. 저 차 많이 올리게. 저 차이크가 작은 차량을 보면, 너 시내 다니면, 이거밖에 없게 타락차져. 이 색깔은 흔치 않지? 아주 편하고. 그러니까, 큰 차라서 편하잖아. 3차감들 엄청. 다같은 차가 진짜 이쁘다. 실제로 보니까. 그치. 너무 좋은 것 같아. 신뢰요. 엔진 소리가, 힘이 넘치는. 간략한 시승기도 다 찍어봤고, 넓은 차도 생기고 했으니까, 앞으로, 이 차랑 같이, 저희 온 가족 놀러다니는 모습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은 좀 많이 먹네요. 차가 크다 보니까. 여기가 리은이 자리인데, 원래 리은이 항상 타던 자리죠. 근데 이제, 리기가 생기면, 리은이를, 여기로 옮기고, 리기가 이쪽으로. 리기가 태어나면, 아마 리기가 이쪽에 앉을 것 같습니다. 여기? 맥스를? 여기? 맥스도. 사실 제가 큰 차를 사고 제일 하고 싶었던게, 캔넬을 좀, 사용을 하고 싶었거든요. 차에 맞는 캔넬을 한번 찾아봐서, 맥스도. 자리를 한번, 더 안전한 자리로. 제대로 한번,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액 MR 1 2